이거 한번 속 먼저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빵은 뚜레쥬르 이렇게 조금 더 갈색깔인 느낌이 나고 뭐 일단 맛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서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근데 확실한거는 여기 들어간거는 뚜레쥬르 밥암바 케이크 보다는 밤이 커요 음 여기 밤 무스 보이시죠? 밤 알갱이 되게 크고 아 이거는 그냥 그 초코 생크림 케이크랑 밤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고 뚜레쥬르 거는 바밤바를 먹는 기분이고 그리고 요게 껍데기가 없어요 오 살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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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후식 오늘은 롤케이크 이거 쿠팡에서 샀어요 근데 얼마전에 저희 가족들이 먼저 좀 드셔갖고 일단 새어는 아니긴 해요 아 이건 안드셨구나 이건 좀 남겨놔야 되겠다 반이 없어지만 3분의 1? 3분의 1정도 근데 이거 크림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모양이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냥 허여물건 해갖고 생크림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생크림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버터크림이네요 식물성 크림 마가린 맞네요 그리고 일단은 오 이거는 느낌이 이거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건 부드럽다 혹시 님들 쿠팡에서 롤케이크 머사지 고민하실때 이거 두개가 같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 되게 맛있어 보이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맛있어요 일단 크림도 되게 부드럽고 녹차 맛도 세진 않지만 약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강한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여기 크림 사이에 진짜 팥도 껴있어요 지금 아 오늘이 어 이런거를 주셨네요 요거를 사니까 옆에 이렇게 새끼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기가 옆에서 빼꼼 쳐다보고 있는데 데려올 수 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자이언트 펭수고요 여기 있는 거는 나노 펭수 케이크 그리고 가격은 28,000원, 17,000원 11,000원 차이인데 양이 이게 훨씬 훨씬 많네요 어쩌겠어요 일단 이렇게 했고 앞에는 이게 마스크거든요 어휴 대충 부러뜨려갖고 요 결대로 이렇게 뱅아 유품 일단 케이크 속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맨날맨날 말씀드리는데 포켓몬스터빵 그 초코 업그레이드 버전 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빡! 자, 끝! 아, 빈 게 아니라 많이 들어있지 않네요 일단 확실한 거는 가득 차 있진 않아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찌그릇 거짓 이번에 투썸에서 새로나온 케이크들 써먹는거 있어서 준비했어요 밑에 빵부터 중간에 크림이랑 빵이랑 그리고 위에 페레레로쉐까지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보면은 밤도 박혀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두번째 보이시죠 일단 위에는 몽블랑 그 밤 무스같은게 올라가있고요 다시 한번만요 뭔가 그 밤 케이크에 은은하게 단맛도 나고 초코맛도 나고 되게 고급진 밤맛이 나요 여기는 좀 뻑뻑한 느낌도 있지만 생크림의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잘 조화를 해놓으신 케이크 같아요 페레레로쉐에 껴먹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흑임자 떠먹는 흑임자 그 깨로 만든 과자 그런게 띵 올려져 있어요 보시면 옆에 빵 색깔도 시커멓게 되어 있고요 아 맞아 맞아 깨강정 맞아 맞아 깨강정을 밑에 초코맛 위에다가 올려놓으셔가지고 막 대놓고 풀어지진 않은데 살짝 눅눅해진 초코맛 위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중간에 크림도 흑임자를 넣으셨나봐요 쫄깃쫄깃해요 이거 쌀빵이라고 해야되나 안에 찹쌀떡도 들어있고요 팥빙수처럼 안에 찹쌀떡 있는거 보이시죠 이거는 티라미수 투썸은 티라미수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박스 그냥 쿠키 얼핏 보면은 깨랑 비슷한데 흑임자랑 이거는 딱딱해요 이건 몽블랑 구워있던 베레레롯 옷에 이게 제일 맛없는데 투썸 플레이스에서 사온 블랙베벳 보통 레드벨벳은 많이 보고 많이 먹어봤는데 블랙베벳이라고 해서 처음 사봤고요 레드벨벳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맛있는데 진한 초코랑 크림치즈 그 맛이 나요 미국 케이크 보면 되게 막 꾸덕꾸덕한 컵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나요 일단은 이게 되게 꾸덕꾸덕한 케이크의 느낌이라 제가 맛있긴 하지만 얼만큼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 님들 안에 라즈벨인가 위에는 코코아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검은 쪽은 이게 케이크의 느낌보다는 파운드 케이크나 좀 그런 질감이 나요 부드럽기보다는 좀 끈적끈적한 오 님들 안에 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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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이 아니라 크림치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뻑뻑해요 맨 이 흰색은 초콜릿이겠죠 맛있어 일단 케이크 준비했구요 이거는 빠바에 파는 거 3호짜리 . . . .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어울려있는데 치즈는 더 맛있게 익었어요 어? 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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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은 더 맛있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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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케이크는 아까 와이프가 대전역 우유역 거기에서 사다준거라 이거는 파리바게뜨 케이크에요 초코랑 생크림이 같이 있는거 야 이거좀 이거지 이거지 까먹을뻔했네 이게 GS에서 사온건데 아 이것도 까먹을뻔했네 님들 이거 마시는 케이크가 있대요 이게 흔들어 마시는 딸기 케이크 푸딩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마시라는건지 온도 흔드는 정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푸딩 안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저거는 좀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은 좀 신기한거 좋아하고 하니까 케이크 짐 그리고 이거는 스위... 스위 디? 스위 디 캬라멜 푸딩 이거는 캐러멜 이거는 바나나 오 바나나니까 이거 님들 이거 보신적 있어요? 서울우유에 이거 바나나우유 나왔더라구요 짱 신기해요 오 뚱바랑 좀 비슷하다 이거는 오우 야 이거 진짜 바나나다 동봉 토마토 오우 달지 이렇게 2분 더 잘 끓여서 1분 더 잘 끓여서 2분 더 잘 끓여서 아 근데 일단 이거 와이프 케이크라 와이프가 조금 진짜 저희가 평소에 케이크 먹으면은 이 정도로 먹어요 와이프는 이만큼 먹으면은 배부르게 먹는 정도고요 저는 그럼 나머지를 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죠? 2020년 가을 트렌드는 밤 몽블랑 보니 밤 케이크 제일 비주얼은 고급진 모양이라 선물용으로는 혹은 초 부실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입에 있는 거 미술을 깔아줘요 네, 뭐지? 그런데 저는 잘생각하는 게 바로 먹으면 천천히 더 맛있을 거 같은데 나는 다 같이 먹어야 되고 나는 다 같이 먹으면 나는 다 먹자 많이 먹어야 하는거 같아요 나는 다 먹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너무 파해갖고 그런데 속을 자르면 좀 보일 거예요. 일단 속은 이렇게 크림이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크림이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이게 좀 부드럽더라고요. 이거는 크림은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되게 부드러워요. 크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실패한 느낌이에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FC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와 뭔가 좀 계란찜 처럼 되게 폭신폭신해 보여 우와 일단 되게 촉촉해 오 pole 오 어쩌려고 우와 이게 뭐지? 되게 계란빵처럼 그런 고소한 달달한 맛도 나고요 일단 이거 한 겹씩 이렇게 뺏겨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원래 크레이브 케이크 이렇게 안 먹는데 오 맛있다 오 두껍진 않은데 이것도 그것만큼 되게 맛있네요 오 맛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너무 맛있다 이건 홈플러스에서 산 티라미슈 홈플러스 안에 있는 브랜드라고 해야되나 이게 몽블랑제 라는게 있거든요 여기 꺼도 막 괜찮아요 오늘은 다 먹으면 안되니깐 이거 잘어울려 이렇게 잘어울려 아깝다 around 이렇게 잘어울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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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와 이게 종류가 20개인데 일단 돼지밭, 초코티라미슈, 쿠앤크, 리얼쇼콜라, 민트초코다 앙버터, 인절미, 솔티카라멜, 치즈케이크, 크림치즈, 요거트 크림치즈, 오레오치즈, 딸기치즈 왜 이렇게 치즈가 많지? 블루베리 치즈, 연유브레드, 얼그레이 치즈, 카야잼, 버터치즈, 말차치즈케이크, 뽀또치즈, 크런치 이렇게 있구요, 맞겠죠 이게 민트초코? 위에 막 초코도 뿌려져있고 여기 안에 있는게 초코 맞겠죠? 오 꾸덕꾸덕해 이게 민트는 아니겠죠? 아 이거는 뭐지? 오! 이게 민트다! 아 이제 양치하는 기분이다 돼지밭은 진짜 요렇게 돼지밭 겉에 들어가는걸 요렇게 해놓으셨네요 근데 좋다 아 그리고 요거는 뽀또 이게 딸기인가? 딸기치즈인가? 이거는 블루베리 치즈 같고 연유브레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연유브레드랑 얼그레이고 솔티드 카라멜은 뭐지? 내가 뭘 먹는지 알고 먹어야지 맛있긴한데 어허! 어허! 잠깐만 이거 귀여워 뭔 맛인지 모르는데 어깨 맛평가에 그냥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오 이거는 초코가 두겹이구나 이건 뭘까? 일단 먹어볼게요 아무래도 티라미주 맞는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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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터개 음! 음! 음식! 이렇게 생긴거 뭔지 몰라요 이거 먹습니다 이거 요렇게 생긴거 건 뭔지 몰라요 압마 listen 아 이거는 그냥 얼핏 봐도 알겠다 이거 딱 봐도 그냥 치즈케이크 이렇게 담아두셨네요 뭘까요 이게 안에는 빵도 들어있구요 문제는 내는데 답이 없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 음 음 음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검은 케이크 이게 이름이 뚜레쥬르의 아기돼지 딸기 크런치 하우스예요 이거 뻑뻑하다고요? 그럼 안되는데 진짜 돼지 맛처럼 딸기 시럽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가운데 초코 과자 같은 것도 있네요 일단 위에 있는 초코가 땡땡이에요 밑에 과자들도 있고요 음 음 음 음 밑에는 이게 생크림은 아니고 버터 같고요 위에는 딸기 크림이랑 딸기 잼 딸기 시럽 그런 맛이 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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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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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리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되게 부드럽고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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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 되게 폭신폭신해요. 아 안에도 이렇게 박혀있네요. 안쪽에서 보시면 인절미가 박혀있습니다. 속절미이래. 이게 33,000원이에요. 이거 맛있다.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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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자이언트 펭수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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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